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은 광항정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5월 27일 새벽 개흥군의 진압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사상자들을 돌보고 유족들을 안내했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이 공개한 사진에는 1980년 5월 27일 오전 7시 50분쯤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서 흥건히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교른복을 입은 소년 두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문재학과 안정필이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2014년 문재학의 이야기를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로 그려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가 문재학 열사입니다. 한강은 소설을 쓰기 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씨에게 직접 사연을 들었습니다. 시상에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식이. 차석이.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29페이지에 나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과 어머니가 나는 대화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씨의 증언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215페이지라는 적당한 두께감과 가독성이 좋은 글꼴, 글간격. 하지만 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들보다도 무겁고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5.18 당시 상황을 활자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 6.4 살인마 전두환 학살자에 대한 분노. 당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느낀 그들의 심정. 읽는 내내 여러 감정이 휘몰아치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위원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살인마 전두환의 지하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았으며 약자들의 몸을 한낱 고깃덩어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위에 마치 또 다른 인간이 있는 것 마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진 존엄성을 가차없이 폐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신로워, 악의 발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영혼이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을 치명적이고 지옥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위원단의 이야기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줄기로 벌어집니다. 군인의 청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이를 돕는 동호부터 함께 일하는 선주, 은숙, 진수, 난리통에 사라진 동호의 친구, 정대, 동호가족의 입을 빌어서 1980년대 전후를 재우성합니다. 2인칭 소설의 1장부터 시작하여 각 장마다 인물과 시간적 배경, 소설을 달리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주인공 소년 동호는 이미 단짝이던 친구 정대를 잃었습니다.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도망가다가 정대는 총을 맞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동호는 그 손을 놓고 조금 더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운 좋게 청아를 받았다. 청아는 동호를 비껴왔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길가에 숨어 정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동호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합동 분양소가 있는 도청 상무관에 들어가서 이미 죽음이 된 희생자들의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동호는 매일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며 유가족을 연결시켜주고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를 밝히던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시위 중 총에 맞아 죽은 친구 정대의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날 동호의 어머니는 일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같이 일하는 누나와 형들 역시 오늘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지만 동호는 일을 무시하고 상무관에 남아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상무관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폭력으로 총에 맞아 목숨을 빚습니다. 동호에게 집에 가라고 경고했던 누나와 형들은 경찰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수치가 수치심 속에서 끝나지 않는 광주를 겪습니다. 한강은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소년이 온다는 애플로그까지 합쳐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하자가 주여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이 소설은 군상극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소설의 1장 어린새는 동호의 이야기 2장 강은숙은 유령이 된 정대 3장 일곱 개의 뺨은 불온서적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 일어가 경찰에게 잡힌 뒤 끝끝내 살아남아 치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숙 4장 새와 피는 시민군 김진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1990년의 나 5장 밤의 눈동자는 광주에서의 증언을 요청받은 2000년대의 선조 6장 꽃핀 쪽으로는 아들을 잃은 동호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지막 장 꽃핀 쪽으로 다음에 나오는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는 한강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